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매도가 금지상태죠. 그런데 대차체결이 1위를 또 달성을 한 HLB입니다. 공매도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차체결이 일어나고 있죠. 대차를 체결하면 이자 비용을 내야 될 텐데 돈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조가 넘는 대차를 체결한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시장조성자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열려있죠.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인데 이쪽 구멍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매도를 치기 위한 물량을 빌린게 아닐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죠. 8개월 동안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띨띠하게. 시장조성자 지금 공매도 금지 안되어있는가 몰라? 여기로 해가지고 공매도 계속 칠거야나? 70만조 빌렸는데 뭐 불만이 있어. 딱 그런 분위기죠. 뒷구멍으로 조작을 좀 하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 그거 아니면 해석이 좀 불가하죠. 돈을 내면서 공매도 칠 수도 없는 상황에 이걸 갖다가 대차 물량을 가져다 놓겠다. 정말 이상하죠. 상당히. 그래서 시장조성자 주가 조작을 위한 공매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이는 대목이다.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반드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공매도를 치고 있죠. 5년 이상 공매친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장조성자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을 통해서 시장조성자들하고 짜고 이렇게 작업을 좀 하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HLB 제약 리픽싱이 완료가 되었죠. 리픽싱 보통 완료가 되고 나면 주가는 또 잘 상승합니다. 주가 상승할 셋업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미증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증시는 이제 좀 상승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쪽으로 대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이고 HLB 월봉상으로 바닥에서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세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대세 상승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할 만한 상황이다. 한번 올라섰다가 HLB가 계속 밀리면서 얘도 같이 그대로 같이 밀려 내려왔죠. 시장의 차트의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HLB도 이렇게 밑으로 같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 내려왔죠. HLB 계열이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다. 다 비슷하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밀고 올라갈 만한 환경이 잘 마련이 되었습니다. 잘 마련이 되었고 거시적인 부분이라든지 HLB 자체적으로도 리버컴넬 항암신약 FD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있죠. 중국의 제약사가 면역항암제 FD 허가를 또 받아냈다. 이런 부분은 더 강력하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여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 전환가격 조정 보통 전환가격 조정은 HLB 그룹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이런 조목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죠. 글로벌 정치 분위기가 3개월 연속 계속 밀죠. 이런 상황에 일단 HBC와 또 리픽싱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또 진행이 되었고 지금 조정 전 12,848원 조정 후에 12,504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조정이 되면서 조정 후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139만에서 143만으로 늘었습니다. 아주 크게 조정된 수준 아니죠. 한 300원 정도 조정이 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리픽싱에 대한 이런 우려도 좀 삭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나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HLB를 보면은 정말로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HLB가 주식 대차를 한다는 것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상환이 84만주인데 체결이 73만주입니다. 포스코DX도 체결이 56만주나 체결이 되었죠. 상환이 96만주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에코프로비엠 체결이 32만주 상환이 60만주 상환이 더 많이 되긴 했지만 체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 대차를 이렇게 많이 체결을 시키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혹이 좀 들죠. 왜 이렇게 체결을 할까? 시장조성자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치게 해서 주가를 좀 조작을 딱 계속 할 거야.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칠 수 있게 거기에다가 업팅을 예외로 해서 마음껏 공매도를 차라. 이렇게 지금 풀어놓은 상황인데 시장조성자라는 개념이 원래 시장조성자가 중간에 호가창에 이렇게 끼워 놓지 않으면 2000조, 500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조성자가 싹 빠져버리면 거래가 잘 안 된다. 30,350원의 매수가 있고 30,400원의 매수가 있는데 시장조성자가 빠지게 되면 30,350원의 매수인데 매도가 30,850원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런 건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지금 HLB가 시장조성자가 없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되지 않는 그 정도로 작은 그런 회사가 아니죠. 시장조성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쭉 깔아놓고 업팅룰 예외도 가능하니까 매도를 여기서 막 쳐가지고 쭉 내렸다가 한 5만주 매도했다. 다시 밑에서 야금야금 사가지고 5만주를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지금 시장조성자의 역할입니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해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시장조성자가 막히게 되면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겠죠. 공매를 칠 길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73만주나 되는 공매도 물량을 빌려가지고 내년 6월달 이후에 공매 칠 거를 미리 빌려 놓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주지 장고 대차장고가 1900만주가 있는 상황인데 내년 8월달 이후에 빌려서 공매 칠하지. 그래서 지금 빌려가지고 따박따박 빌린 이자를 열심히 내야 되겠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체계를 한다라는 거는 당장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조성자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조성자를 이용하는 거겠죠. 불법 공매도는 대차체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안 들키면 되죠. 공매도 금지가 되었어도 불법적으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열심히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3거래일 결제일이니까 그 다음날 다시 판만큼 되사가지고 숫자 잘 맞춰서 값하넣어버리면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보자 잘 되어있나 그런데 숫자가 오류 없이 잘 메꿔져있다 그러면 못잡아내겠죠.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 조성자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시장 조성자 이거 없어지면 어쩌죠.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